이쪽이 구밀보 쪽이고요 구밀보에서 여기 십키로 정도 맞고요 저게 구미씨인가 잘 모르겠네요 구미씨 같은데요 구미씨 같애 정상에 탑이 있고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여기 새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지금 보이는게 낙동강이고요 여기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260키로 안동 까지는 여기서 안동 까지는 120키로 되고요 여기는 앞쪽이 구미씨 같아요 구미씨 엄청 잘만들었네요 저기 다리까지 되있는데요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고요 저쪽에 검오공대가 보이고요 이쪽에 자하천 편의점 후계소가 보이네요 자전거 보관소 여기죠 숙박은 안되나 이쪽이 검오공대 구미 검오공대 쪽이고요 칠곡포까지 21.5키로 남았고요 낙동강 하구 쪽까지 249키로 남았고 안동댐까지 136키로 내려왔네요 지금 낙동강 하구 쪽으로 하루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미입니다 구미씨 여기부터 다시 강 강 데크네요 데크 약간 낙동강 하구 쪽으로 내려왔네요 여기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지 고스토론가 이게 새로 만든 자리인데요 아파트 굉장히 많네요 구미씨 국도대책우회로 국토의 수생국 1일 저쪽에 산소가 깔끔하게 잘 점검되어 있고요 저기는 새로 집을 이주고 시킨 것 같아요 도로가 나면서 양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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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